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톰 에디터를 사용할 때 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여기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파일의 확장자는 6.rb라는 파일인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게에 그 언어에 대한 그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루비라고 적혀있으면 현재 아톰이 이 6.rb라는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이 파일이 루비 언어의 코드다 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루비온 레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루비온 레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기 있는 루비온 레이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루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루비로 변경이 되거든요 루비온 레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스크립트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쉬프트 B키를 누르면 이제 루비의 문법에 맞게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파일을 열 때마다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일 밑에 보시면 오픈 유어 컨피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맥의 경우에는 에디트 밑에 보시면 오픈 유어 컨피그가 있거든요. 고거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이 코드에다가 자 이렇게 파일 타입스는 루비 소스 점 루비 점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없애고 요렇게 요런 내용을 코드 끝에다가 요렇게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톰을 껐다가 아톰을 다시 키고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7.rb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아래쪽을 보시면 루비라는 언어의 언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리운 그래서 이것 에도 이렇게 에 아는 나라 이라